아유, 강성아 시신이 이리로 오나 봐요. 아유, 난리네, 난리. 예, 지금 올라갑니다, 예. KBN 뉴스 민병천 기자였습니다. 와, 잘 나가시는 양반. 여기 간판인가 보네, 닥터 시나루. 또 시나루. 아유. 시나루 박사님. 뭐죠? 김재원 사망사건땜에 뵙기로 한 금명세 형사입니다. 저 방금 조교님이랑 통화했는데. 아, 그거. 우선 좀 도와주시죠. 밖에서 잘 보이게 창문에 붙여놔. 준비하고. 근데 박사님. 저 진짜 궁금한데요. 이거 강성아가 먹었잖아요. 먹어? 그럼 이거 뭐지? 그러니까요. 이게 어떻게 멀쩡하게. 왜 헛소리지? 생각 안 나? 그때. 나 목 졸려 죽을 뻔한 날. 받았잖아. 기억 안 나? 아, 예, 예. 뭐 그런 것 같네요. 젊은 놈이. 기억력이 그래서 되겠어? 근데 박사님. 왜 또! 진교수님 난리 날 텐데요. 끝나면 같이. 아, 진교수 난리 치면 무섭지. 총장 아드님인데 기분 상하게 하면 안 되지.